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올해 국방, 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백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시의 전략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 방산업체 이전 유치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논산시는 지난해 방산업체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로부터 1,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